아이앤 천중어 우와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천중어가 까맣게 나타났네 하하하 또 한 마리 천중어 오늘 3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 잡았습니다 우엄해 파도타기 하네 파도타기 우와 잘 보이죠 파도타기를 해 파도타기 이게 싱싱하지 않으면 이 천중어가 허옇게 되잖아요 지금 막 싱싱하니까 새까맣게 됐어 새까맣게 요거 손질할 때는 보니까 막 하얗게 되던데 아아 좋다 아